어? 어디, 어디쯤이세요? 저 지금 제작 선배님 먼저 태우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한강공원이 너무 커가지고 한강공원 중인데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한강공원이 아니라 여의도공원이에요. 아, 여의도공원? 아니, 제가 분명히 제 말 이해하고 알아들은 거 맞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맞아요. 아니, 계속 맞다고만 하고 지금 내가 한강공원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 지금 세찬 얘기 만나거든요. 어, 뭐야. 지효. 어, 뭐야. 지효. 여빈아. 야, 너 인사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노래. 아, 근데. 야, 이거 뭐야, 나 근데 왜 안 돼요.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왜, 왜, 왜. 안 돼요, 안 돼요. 어? 왜 차에, 내 차에 왜 탔지? 선생님, 저희 부분 축으로다주시면 됩니다. 형 광수야. 어? 야.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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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 차에 맞네. 아니, 나 지금. 야, 안 돼요. 아니, 나, 나한테도 전 왔었어. 야, 끊어, 씨. 지금 이광수 씨는 차 뺏긴 거예요. 지금 만약에 팀장님 못 만나고 이광수 씨 나고 되면 오프 2장에서 혼자 걸어가셔야 해요. 왜, 이 형 차가 왜 없어? 지금 송지호 씨랑 전혜변 씨가 이광수 씨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차 또, 우리 차 있죠? 아니,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잘... 잠깐만.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선착장에서 가는 길이에요. 아니, 세찬이랑 같이 편이라면서요. 네? 세찬이랑 우리 셋이에요? 아니에요, 재석 선배님 태웠는데. 아니에요, 재석 선배님 태웠는데. 재석이 형이랑 편이에요? 우리 편이 누구예요?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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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나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이봐요, 이봐요. 강수라 씨. 나 양세찬인데 나랑 팀이 되며. 아, 됐어요. 당신 뭐야? 아, 됐어요. 우리 뭐 좀 그냥 빨리 바꿔요. 빨리 방수 오빠 다시 바꿔줘요. 수라 씨. 내가 아까 내 말 알아들은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에?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하지마, 하지마. 나 잡아야 돼. 가져와. 나 지금 재석이 돼. 근데 돈 뺏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헤드로 가져와. 야, 나 못 가. 지금 미안하다. 미안. 아, 이거 방송도 못 나가. KBS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나오겠냐고. 아, 정말 광수 형 진짜. 야, 있어. 어디 있어?